히히 유물 배중시계 배중시계는 개좋지 와 이게 유물이지 배중시계 인종 오 인종 진짜 개좋네 타락이다 화염장벽 안 나왔으면 타락 썼을텐데 하필 보수가 아 아 아 아 아 아 마카베코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개스네 진짜 이게 유불이다 희망편 갓방까지 갓방까지 따라따따따 아 광란 한 대 치우시네 광폼광 광폼광 하고싶습니다 73딜 안되네 쌍절곤 하락 락파 한개도 홀파도 괜찮았겠다 유물꾸라시 유물꾸라지 땡 저금통 양초생강 상점 못가자나 쟤때문에 응 에 저금통 음 아 이거지 이게 슬더스 갓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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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티죠 고티죠 네 신경단검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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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와아 머미손 무미바이트 핸드 간다 연타 반피 재물 우프컷 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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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털 타격펜 광란 저렇게 빠지는 것 뭐 주작인가 까까 깜짝 깜짝 자, 형. 아. 뚱땡이 컷 좀 맞더라도 뚱컷은 해야지 와 개시계 맞네 음? 구 쌍절구온 단계돌파 단계돌파 쓸려면 쓸 수 있는데 넷 응? 사열로 체력만 날렸네 저거 왜 죽음? 이러면 타락은 거의 안쓰지 않을까 거의 안쓰지 않을까 슈퍼 하이 헷갈리면 염치 염치 헛갈리면 헛갈리면 염치 헛갈리면 파리케이드 파리케이드 코스튬을 먹어야 파리케이드 쓸 것 같은데 파리 더 비싸 2코 3코 256 controlling 지금 이 경 google 1코 플레이 minus 그냥 불POS blut 그리고 부 카드 더 먹어야겠는데 무감각 음 굿 폭포 무장해제 심장전 할 때 너무 달콤해 육압 몸박 둘다 줘 육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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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줘 육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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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딱 돈 이벤트 아 기사 회생 쓰려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기사 회생 아 방울에서 수석어 좀 긴밭개 생겼네 불두압? 몸박? 아 진짜 보면 볼수록 광란 광란 쓸바야 몸박 쓴다 저의 카드냐 나는 이제 강화가 필요 없다 아씨 거제같은 게임 Type 1 마 Chili 콜라 ıyor ㅂ ㅂ ㅂ ㅂ ㅂ ㅂ 히힛 힛 힛 히힛 힛 힛 힣 흡 아니 힛 힛 훗 떨리라고 된거봐 아휴 어휴 타락 200 교환했다 바리케이드 밑에 나오는 병에 걸렸나 광란덱특 결국에 몸박둠 광란덱특 왜 숫돌은 있는데 암돌은 혼나요? 이 게임은 연암차별 게임인가요? 바리케이드 바리 두장이어서 꼴받았었는데 아니 바리 자꾸 아래에 깔려서요 꼴받았는데 바리를 두장 쓰자 두장 다 밑에 쓰랄 불가능 조용하겠죠 이제 24-25 바리케이드 쓸데엘 둘 너무 광란 진짜 몸박이랑 성장속도가 펜타그래프 그래도 두장 다 밑에 깔리는거 보다는 두장 다 위에 깔리는게 덜 꼽겠지? 도구? 삼파리키는? 빠바바 황금 마리키리들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뺑 요정 포샷 쓰겠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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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viking 방어력 달린다 도와줘요 광란 도와줘요 광란 나연 광란일 했다 심장선 방어도 못 채우면 싣을 수 있겠죠 강화할 필요 없잖아 생각보니까 뭐 3힐 차이인데 뭐 난관 난고나 극복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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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 요정 가나요 기다렸데 전적 기사 아니 방금 기사 선생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싶은데 진짜 좋네 근데 기사, 기사 태우는 거지 같네 이러면 한장이지 거지 같은 게임 안녕, 내 화염장병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굿굿굿 1 1 1 2 1 버려 요정은 자유에요 툭 이김 신선함 효과가 체력회복 0인 희귀유물이 있다 슥 3 3,000점도 안나오는데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